오늘은 오르막 떡볶이의 오리지널떡볶이, 매콤짜장떡볶이, 튀김들, 같이 먹을게요 sis도 내는게. 집이 안주 think so what Weinberg ҽ듏 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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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고춧가루 오징어 너무 맛있다 탕후라이 아삭아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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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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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맛있게 먹었습니다! 잘 먹었습니다! 안녕! 잘먹었습니다!